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이있어요 언니? 없어요 결혼한지 얼마나 됐어? 이제 5년차요 어떻게 좀 생길까요 선생님? 어 네 자 우리 언니 좀 바보같아 항상 남한테 배려만 하다가 판이 나 자 들어봐 언니 나 그냥 나오는대로 얘기해줄게 우리 언니는 부모님이 계셨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고 사는 아이야 이해하셨어? 그래서 내가 마음이 겉넉었다 그래 내 나이는 서른일곱인데 내가 남들 보기에는 쾌활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어떨 땐 좀 푼수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온게 좀 많이 평탄치는 않았다 그래 어? 그리고 도망치듯 도망치듯 좀 새로운 삶에 살고 싶어서 지금 이씨 대주 지금 남편분을 만났다고 하지만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결혼한 건 아니라 그런다고 본인이 어느정도 내가 어 못해본 거를 좀 결혼을 해보고 싶어서 결혼을 통해서 좀 해보고 싶어서 결혼을 하였으나 이 결혼 생활도 녹록치 않다 네 왜냐면 맞아요 신축단지를 모시고 그냥 동네에서 오면은 사람들 봐주고 이게 대가 조금 높으실 거야 대가 조금 있으시다고 그러셔서 신축단지를 모시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그 다음에 유씨 어머니 유씨 어머니 역시도 가물너울이 많아서 지금 살아계세요? 네네 살아계세요 이 분도 보통 분이 아니야 아 고생을 조금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러셔 이해하셨어? 네 근데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 네네 본인이 지금 애기를 가지려고 하면 네 지금 본인은 원래는 어 간호사나 이렇게 남을 좀 케어해주고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이런 이렇게 남을 이렇게 뭐 응대하거나 사람을 조금 사람 열림을 좀 해야 돼 아 이해하셨어? 몸으로 하는 일은 본인이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네 많이 지쳐하세요 네네 맞아요 선생님 이해했어요? 네네 그래서 사람을 좀 상대하고 뭐 판매직을 해도 안에서 숨어서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나서서 이렇게 사람을 마주하면서 매일 해야 되는 직업이 맞다 그래 아 이해하셨어요? 아 네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힘들긴 한데 그냥 그래도 그나마 제가 그게 낫나봐요 응 그래서 사람을 응대하고 이러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좀 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응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마주하면서 왜냐하면 본인은 혼자 안에 있거나 이렇게 단촐하게 그냥 사무직에서 글 쓰는 일 업무 보는 일 이런 일을 하기에는 힘들어 힘들어 돌아다니고 좀 활동력이 조금 있으면서 내 에너지를 좀 품고 살아야지 내가 안에 있는 쌓여있는 거를 좀 풀고 사는 형국이라 아 그래서 입이 좀 근질근질해 어 네 어떻게 보면 푼수 같아 그래서 남들이 내가 되게 강하고 쾌활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경자년에 작년 지금 상문이 조금 도시거든요 상문이요? 집안내로 누가 좀 돌아가셨다던가 몇 해 전에 2,3년 전에 돌아가신다 먼 친척 다리 건너 상문이요 할머니 할머니 짝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?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? 그게 재정년인가 한 3년째 그니까 한 2,3년 그 상간에 근데 그 앞에 결혼하기 전후로 해서 또 한번 상문이 먼 친척이 이 내부를 위해서 상문이 한번 났을 거예요 언니 아 예를 들자면 결혼한 이모나 이모부라든지 막 이렇게 먼 친척이라도 조금 돌아가셨게 좀 보여요 언니 그래서 상문이 조금 많이 따라 들어서 삼신자손이 좀 부정타 삼신할머니 그래서 아이가 잘 안 생긴 거지 본인이 지금 실제로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본인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상문이 조금 앞을 가려서 알고는 있으시라고 네 가려서 아이가 삼신자손이 어 점지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상문이 나고 나서 본인이 토닥토닥 신랑하고 많이 싸워 이해 있어요? 근데 본인이 지금 성질 없어보이고 굉장히 저기하잖아 근데 본인은 아내가 이 화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신랑에 대한 불만 어 불편함 이게 다 그 상문이 나는 그 시점하고 신랑짜리가 지금 마흔 하나 마흔짜리 이때부터 많이 싸워 아 이해했어요? 네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의 문을 좀 닫았어 본인이 네 좀 닫아 노력도 좀 안 하고 이해하셨어? 네 그래서 올해 내년만 조금 내가 마음을 좀 풀어놓고 네 아이는 분명히 있다 하시거든 아 아이는 있으시다고 하다고 그 한 명 있을까요?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하나 네 하나 귀하게 근데 어 좀 잘 빌어서 어 조금 얻어야 되고 어 여기 이쪽에 지금 그 시대쪽에 거기 할머니 좀 좀 많이 알아주셔야지 본인이 네?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신랑하고 잘 살겠다 소리나고 우리 신랑이 사실은 언니 기술직이 있어요? 네 화물 화물해요 화물 기술은 모르겠어요 워낙 말을 안해요 응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신랑은 사무직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그리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응 맞아요 말수도 없고 내성적이 보이지만 네 겉가죽이 조금 다른 사람이지 응 이해했어요 맞아요 어 그리고 밖에서 누가 어쩌다 누가 저쩌다 이런 얘기를 본인한테 잘 안해 아네요 본인 혼자 떠들고 있어 앵무새처럼 맞아요 여보 왔어? 오빠 왔어? 어째어 저쩌어? 나 오늘 이랬어 그냥 혼자 있잖아 원매쇼하는 느낌이지 응 맞아요 이게 또 뭐 예를 들자면 싸움을 할 때 이게 본인이 극에 달해 응 맞아요 어째어 왜냐면 이거는 싸움을 하면 손뼉도끼리 좀 마주쳐야지 좀 싸움이 되잖아 응 나는 몰라야 응응 그냥 떠들어오라 이래요 어째어 나는 몰라야 근데 자아 들어봐 우리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면 사이가 좋아져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근데 나 솔직히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 네네 너희들은 잠자리도 잘 안해 응응 맞아요 이해했어요 어쩔 때는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아 응 맞아요 근데 본인은 원하고 있다고는 하시거든 네네 응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거기에서 많이 뭉개져 있어 응 맞아요 이해했어요 근데다가 우리 신랑이 내년까지 조금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사고수 아 응 사고수는 조금 조심하시라 하셔 그래서 요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성격은 굉장히 유쾌하고 통쾌한 것 같지만 네네 사실은 나는 안에 쌓여있는 트라우마 음 음 음 그런게 조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유쾌하게 사람들한테 과잉친절도 많이 해 네네 맞아요 지금 불안해서도 그래요 음 이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관계 교우관계 이런게 항상 그렇게 좀 불편했거든요 맞아요 대인관계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사회생활하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핏살기 예 있어요 그래서 나를 조금 돌아봐 나 너무 아프대 네 선생님 내 육신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나도 있잖아요 네 그치 그 마음을 좀 보듬하죠 음 둘이 여행을 간다던지 네 왜냐하면 지금 내 이름은 모르지만 네 이 강씨 지금 앉아계시는 기준님이 네 내가 없어 여자 여자로서는 없어 지금 맞아요 선생님 여자로서 사랑받고 한 집안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기만 남아있고 네 여자로서는 없어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슬픈 거야 이해했어 사랑받지 못하여서 음 이게 육체적인게 아니다 너는 마음이다 아니야 맞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돈을 벌어준다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거는 아니거든 네 손을 마주 잡고 있었을 때는 상대방이 좀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기분을 조금 잘 서로 보듬어줘야 돼 서로 상호간에 취미도 좀 같고 네 같은 시간을 보고 같은 곳을 봐야되는데 우리 지금 오신분은 기준님은 강씨 기준님이냐 어? 네 내 마음이 호궁 중천에 떠있어 응 자 경자년에는 내가 다시 살아보자 우리 보통 37에 성조운이 들어온다고 하잖아 네 그치? 보통 요즘에 다 손님들이 더 잘하셔 응 근데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될 거는 아이를 가지려고 나 혼자 노력하지 하지 말고 네 우리 대주랑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 아 이해하셨어? 어 그래서 내가 같이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나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셔 그냥 겉으로만 할달한 척 하지 말고 네 올해 경자년에는 어 내년 내년 까지게 해서 우리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응 부모로서 어 우리를 닮은 아이들을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금 생각을 하고 대화를 조금 나눠보셔 진중하게 그 사람이 자꾸 피하려고 해서 응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에 할머니 하나가 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으니 이해하셨어?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거는 그 할머니를 조금 마음속으로라도 할머니 제가 나중에 꼭 알아드릴 테니 응?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시가브리에 어 우리 사이 어 갈라놓게 하지 말라고 응? 조금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좀 빌어주셔 응? 왜냐면 거기 할머니가 서러워하거든 여기가 손이 좀 이 전주이시 집안이 손이 좀 귀해요 아 이해 있어요? 네네 어 손이 좀 귀한 집안이야 응? 어느리로 지금 인정받지 못한 거야 응? 시가브리에서 쉽게 말하면 삼신은 삼신은 우리가 삼신 할머니 삼신 제왕은 어 계시지만 시댁에 삼신이 움직여야지만 어 자손이 점지가 되는 거거든 아 이해 있어요? 그래서 우리가 너는 지금 각각 못한 거래 음 전주이시 집안에 시집은 왔어 네네 어 우리 기주님이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박각을 못한 거야 응 옛날 어른들 말로 치면 네 그래서 박각해야 되겠지 그니까 이 표현은 옛날 어른들 말 표현이고 어 내 마음의 상처를 조금 응? 쓰다듬어주고 본인이 쟁쟁거리고 징징거리고 한번 성질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응 서운한 것만 말씀만 하시지 말고 네네 대주도 아 대주도 조금 보듬어주라는 얘기야 아 어 왜냐면 자기만의 비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네 맞아요 요새 혼자 게임하고 혼자 핸드폰 보고 맞아요 어 예를 들자면 뭐 저녁을 같이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먹고 들어오고 어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집안에 들어오면 답답하다 그래 아 너만 보면 답답하다 이해했어? 아이고 참 딱 하나 내가 답 줄 수 있는 건 경자년에는 어 얼굴을 손 대지 마시고 아 뭐 뭐 점을 뺀다거나 절대 아니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네 네 근데 얼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건 성형수술 아 성형수술 응응응응 응응응응 하지 말고 경자년에는 내년 정월달 지나서 구정 지나서 네네 꽃피는 봄날 뭐 이렇게 휴가를 조금 내서 그냥 찝는 거 있잖아 아 아 눈 살짝 예예예 이해했죠 예예 무슨 얘기인지 알지 지금 본인이 엄청 순하다고 생각하잖아 어 어 근데 성질이 성질이 여기에 있나 봐요 이해했어 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어 항상 웃상이래 밖에서는 웃고 있고 집에 오면 너도 뭔지 언제 답답해 맞아요 짜증나요 짜증나 말하지 않는 저 인간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 그것만 조금 좀 바뀌고